LG 트윈스와 FA 박용택이 마침내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. LG는 20일 FA 박용택과 계약기간 2년 총액 2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용택은 2002년 LG에 입단해 17시즌 동안 2075경기를 뛴 베테랑입니다. 박용택은 타율 3할 구리, 2384안타, 210홈런, 308도루, 1135타점의 성적을 올렸습니다. 계약을 마친 뒤 박용택은 FA 계약을 체결해서 기쁘다. LG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어 기쁘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. LG 차명석 단장은 FA 계약을 잘 마무리해서 기쁘고 박용택에게 고맙게 생각한다. 박용택은 팀 프랜차이즈 레전드스타로서 앞으로도 예우와 존중을 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박용택은 20일 호주로 먼저 출국해 2019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. 한편 박용택은 팀 프랜차이즈 레전드스타로서 앞으로도 예우와 존중을 해주고 싶습니다.